오늘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이 오늘 또 이준석 씨와 함께 조언을 했네 좀 더 성숙해져서 돌아오라 이 이야기를 딱 보는 순간에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떠오른 것이 돌아올 수 있겠나 어떻게 돌아오지 이준석이 돌아올 수 있겠나 어떻게 돌아오지 물론 나이가 든 사람이니까 득담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야겠죠 그럼 그렇다 해가지고 좀 더 성숙해진 다음에 돌아오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한번 보시죠 홍준표 이준석 지금 당하는 것은 약과고 엇보라고 생각해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당신들이 바른미래당 시절에 대선배이신 손학규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서 그 얼마나 모진 말씀들을 쏟아냈나 엇보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보도를 보고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라고 궁금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엇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른미래당 시절에 대선배이신 손학규 대표를 밀어내기 위해서 그 얼마나 모진 말씀들을 쏟아내셨습니까 앞으로 남은 정치 역정에 지금 당하는 것은 약과라고 생각하시고 차분히 사태를 정리하시고 누명 벗기 위한 사법적 절차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성숙해져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세월 참 많이 남았습니다 나는 이준석 대표의 모든 점을 좋아합니다 홍준표 광역시 뭐 이거 보고 그냥 배알이 좀 틀리신 그런 시청자분들 계시겠지만 그래도 거리라는 것은 남기 때문에 이렇게 덕담도 해야 되겠죠 차분히 사태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사건은 저질러진 거고 누명 벗기 위한 사법적 절차에 집중하십시오 누명을 어떻게 벗겠습니까 누명을 벗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윤리위원회에서 벌써 뭡니까 징계 철회를 했겠죠 뭐 이게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언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홍준표 시장도 또 다음 정치 역정이 있고 하니까 차분히 사태를 정리하시고 누명 벗기 위한 사법적 절차에만 집중하십시오 사법적 절차에 집중하든 안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게 본질이고 핵심인 거죠 사건을 일어났으면 그래서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란 겁니다 나쁜 짓을 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을 밤을 세워야 됩니까 노심 조사해야 되고 사법적 절차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어나지 않은 사건 같으면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누명을 벗겠지만 이미 사건이 일어나버렸기 때문에 사법적 절차하고 뭐 간에 다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몇 분 의견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성식님입니다 아니 홍준표 시장님 도대체 뭐합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두리뭉실 아 그럼 정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김은숙님 홍준표는 역시 이도 저도 아닌 해석인간일 뿐이다 제목만 보면 이준석을 일방적으로 패는 듯 보이나 기사를 다 읽어보면 이준석이 현재 누명을 썼다는 등 빠져나가고 있다 참 의상실이다 그 나이 드시고도 아직 제정신이 아니시다 고 명문님 지혜의 주머니까지 있는 준석이가 칠흑각수 때문에 코가 끼고 말았다 대통령 선거에서 잠수 타고 목니를 뿌리더니 김문환님 국민들의 안중에는 없는 정치초년생 이준석이가 정치를 너무 쉽게 하려고 한다 이준석이는 성상납 의협보다도 김무성이나 누구처럼 내부총질이 더 개심죄로 작용했다 너희 이제는 내가 알렸다 그러면 정치를 접어라 신현석님 홍준표 시장도 말을 참 요상하게 합니다 이준석이는 누명을 벗게 노력하고 성숙해져 돌아오라고요 정거인멸은 누명은 아닌 사실이고 돌아오면 안 될 인간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요즘에는 무슨 대한민국의 모모한 농객들은 다 앞뒤 넘어져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농객의 장황한 그런 논설을 소개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렇게 시민들의 촌철 살인하는 그런 맨 문장을 소개하는 것 훨씬 더 사실을 정확히 아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단도집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준석 씨가 해미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여러분 의견을 좀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씨는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이준석 씨는 정치계로 다시 복귀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어디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을 덮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딱한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을 뭡니까 정발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겁니다 이준석 씨는 해미를 벗어나기야 힘들 것이고 그는 사법 처리를 피하기야 힘들 것이고 그는 아마도 정치계에 복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송 준비하던 차에 급히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딱 3시간 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지 3만 6천 명 정도가 투표를 했습니다 이준석 주말 동안 좀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준석이 사법 처리 대상을 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종류의 편견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물었습니다 사법 처리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사법 처리 되지 않을 것이다 4% 잘 모르겠다 1% 거의 95% 이상이 여기 반올림이 안 들어가니까 95% 이상이 여러분들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해미를 벗어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사법 처리를 피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정치계 복귀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주말 동안에 아무리 잠수를 타고 자맹을 하고 장고를 하더라도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죄 짓지 말아야 되고 좀 힘들더라도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옳은 일을 구린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 설문에 응하신 분들이 의견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니까 의견은 말이죠 칼홍님은 이준석을 안 보니까 세상이 참 평온합니다 KOR님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제하죠 그간의 수 없는 기회를 놓쳤다고 봅니다 이제 이미 기차는 떠났습니다 서현숙님은 죄가 있는데 무슨 사법 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까 설문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아마 가졌을 것입니다 안경찬님은 이준석 힘빠진 걸 눈치챈 경찰이 당장 세게 수사할 겁니다 권력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현장성 당연합니다 진실을 이기려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JHS팀은 2인자는 사는 길이 납죽기어야 살 수 있는데 너무 독단적이라 좀 앞길이 불퉁하합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지만 그것은 생략하고 여러분 지금 여기에 3만 6천 명 정도가 투표를 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론조사가 되게 천한 명 정도 실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36만 명이나 360만 명이 투표하더라도 95%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공병호 TV에 이런 설문조사를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제가 볼 때는 국힘당의 안티보다도 약간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안티들도 들어있겠죠 그러나 3만 6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표본수 하에서 95% 나왔다는 것은 완전히 X가 됐다는 겁니다 X가 그런데 X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거 아니까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나쁜 짓을 그래서 언젠가 그건 누구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돌아가신 암으로 돌아가신 한국의 평화봉사돈에 오셨던 파괴적 혁신이라는 책을 쓰신 분 마지막 저서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저서지 않습니까 경제학에서 유명한 한계 비용하고 총 비용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딱 한 번만 이번에 딱 한 번만 하고 다음에 안 하지 그 딱 한 번이 딱 한 번 하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이니까 한계 비용이 크지 않지만 인생 전체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거죠 총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나쁜 일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총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 가끔 이렇게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많지는 않지만 그때 타협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에 내가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들이 있죠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그 한 방 때문에 걸려가지고 코가 끼어가지고 인생 전체가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이제는 그런 부분으로 좀 자유롭지만 한창 현역으로 뛸 때는 타협할 수 있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만 이번만 눈을 감아주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 딱 손을 잡으면 인생이란 총 비용 전체가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네 네 네 네